제가 마음이 급했던 게 반도체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서두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자 움직일 업종 당연히 반도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2020년 9월 기준 PEI를 보면 펄을 보면 삼성전자가 22.45% 애플이 39.94% 그리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33.44%인데 전문가님이 보시는 삼성전자의 적정 PER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적정 PER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적정 PER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평가의 잣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과거 대비해서 몇 배를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업종은 퍼 밸류로 측정하는 게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이 균일하지 않아요. 이익이 들쑥날쑥해서 이를테면 어떤 때는 퍼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거 퍼가 높아서 투자 못해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죠? 위원님께서 오늘 저를 굉장히... 또 하나가 도망갈 길이 없죠. 원래 시크릿컬 기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익의 변동이 심한 기업을 시크릿컬이라고 합니다. 호환기와 불환기에 호환기 때는 이익을 굉장히 크게 냈다가 불환기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적자까지 나는 게 시크릿컬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랜서들처럼 돈을 벌 때는 한 번에 벌고... 소비자는 꾸준해요. 소비자가 웬만해서 적자 나는 일은 시금료 이런 것들은 여관에서 적자 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퍼 밸류로 측정하는 게 합리적인데 시크릿컬은 그러면 잣대로 보면 저퍼가 좋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익 대비해서 주가 배수가 높으니까 저퍼가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는데 시크릿컬은 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퍼가 높을 때가 호환기예요. 왜냐하면 미래 수익을 땡겨서 막 주가는 오르니까 이제 좋아질 게 보이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요. 퍼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하면 좋은 게 보이면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작년 수익이에요. 작년 수익인데 주가는 올라가니까 굉장히 고포가 됩니다. 그러면 고포를 안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다. 시크릿컬 기업은 구조를 찬찬히 한 번 살펴보십시오. 좋아지는 게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은 작년의 수익이니까 당연히 퍼는 높은데 이 높은 퍼를 따라서 계속 퍼가 고포로 갑니다. 그래서 시크릿컬은 고퍼에 사서 언제 저퍼가 될까요? 이제 설비 투자 다 끝나서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저퍼가 돼요. 그런데 성장이 끝났어요. 이 시크릿컬 호환기가 끝나고 불환기로 접어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이때가 이익의 정점이 돼요. 이제 호환기 때 이익을 땡겨서 주가는 정체가 돼요. 미래에 더 이상 나갈 게 안 보이니까 주가는 정체가 되고 이익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퍼가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져요, 이상하게.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크릿컬 기업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시크릿컬 기업은 고퍼에 투자해서 저퍼에 팔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질문 주신 게 작년 9월에 PER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살펴보니까 이때 퍼가 그러네요. 여긴 분기 퍼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퍼가 있다래요. 지금 평가는 삼성전자가 가장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컨트리 리스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평가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저평가받을 이유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요새 뉴스 플로럴을 천천히 보시면 과거 10년 동안 눌려져, 10년 동안 박스를 그렸던 이 눌린 구간이 대한민국 시장의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억눌렸던 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한민국을 본다면 굉장히 업사이드가 큽니다. 지금 3천 포인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퍼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명도 드디어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좀 오늘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공정 다 좋은데 이제 그 중간단에 핸들러라는 제품이 있어요. 핸들러요. 이게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손이에요. 손. 이렇게 옮겨준다는 거죠. 필수 장비인데 이게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의 1위 업체고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만큼 탄력은 없는데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이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SSD, SSD 쪽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SSD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먼저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쪽이 늘어나면 SSD 매출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버닝 테스트.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하려면은 이게 극한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온과 저온을 테스트를 해요. 그걸 버닝 테스트라 그러는데 그건 버닝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장비들이 많이 이끌어 가는데 올해는 특히 SSD가 이끄는 그 성장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OK라고 체인지 오버 키트라래서 소모성 부품이 있는데 이거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방 시장이 크면은 뒤따라서 다 쫓아가면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테크잉이라는 거는 핸들러 부분에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꼭 함께 보시죠. 속도는 그냥 맞추면 됩니다. 요새 속도는요. 그냥 볼린저 밴더로 보면 됩니다. 볼린저 밴더라는 건 아시겠지만 주가의 변동 사이클을 표준 편차 이 구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용할 때는 그냥 쭉 좁은 항아리에 있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변동성이 폭발을 합니다. 그때 볼린저 밴드가 쭉 벌어지면서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대체적으로 중심값이나 하단선 이렇게 뻔히 성장해 보이는 기업의 하단선이나 중심값에서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횡보 구간 끝나면 유입 방향을 향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은 대개 볼린저 밴더로 체크해서 추적하면 꽤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테크잉도 후공정하고 아우로서 같이 공정장비로서 따라가는 장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